자 231페이지 도시개발 조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일단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만드는게 조합이죠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러 갈 때 페이지는 231페이지 조합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토지소유자 개발법에서 조합을 만들 때는 토지소유자가 몇명이 모이죠 7인 이상이 모여서 맨 처음에 뭘 하죠 정관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작성한 정관을 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게 되죠 근데 이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정관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하죠 그 다음 이렇게 작성한 정관을 가지고 인가를 신청하는데 인가는 누가 해주죠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죠 그 다음 인가를 받으면 조합이 성립하는게 아니라 개발법 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죠 등길을 한때 조합이 성립한다라는거죠 등길을 한때 법인격을 부여받아서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의사결정기구에는 총회라는게 있죠 총회는 조합원들로 구성을 하는데 개발법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토지소유자입니다 즉 조합 설립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관계없고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관계없죠 그 다음 총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대의원회를 둡니다 개발법에서 대의원회는 조합원이 몇명 이상일 때 5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다 이미적기구라는거죠 그 다음 이렇게 의사결정할 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조합자 그리고 이사 그리고 감사 이 사람들을 묶어서 우리는 조합의 임원이라고 하죠 임원은 첫번째 겸직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겸직금지 그래서 그 조합의 다른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고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다 두번째 결격사유가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첫번째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그 다음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세번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얼마?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그 다음에 네번째는 그 형의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 이런 사람들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고 원래 임원이었던 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언제 자격을 상실하죠? 다음날 자격을 상실하죠 다음날 이렇게 이게 도시개발 조합이었습니다 자 책을 보면서 조금씩 내용을 추구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몇 명? 7명 이상이 대통령 요구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인가 봤죠?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정관의 내용은 참고로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인가 인가받는 사항을 변경할 때는 뭐 받아야 되죠? 인가받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경미한 사항 중에 1번이 시험에 몇 번 나왔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그 다음에 두번째 공고방법의 변경 이런 것들이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변경할 때는 신고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합 설립시 동의 해서 동의 요건은 면적 3분의 2 이상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해서 자 이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나오죠? 면적 3분의 2 이상이랑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 하나씩 해보죠 이 면적에서는 국공유지는 포함합니까? 포함 그 다음 소유자를 산정할 때 첫 번째 공유일 때는 대표하는 한 명만 다만 구분 소유자인 경우에는 각각을 소유자로 산정을 하죠 세 번째 공남 공고일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남 공고일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사람 취급 안 한다고 했죠? 사람 아니니깐 공남 공고일 전의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의를 했다가 철회를 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동의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동의자 수에서 제외 그 다음 다섯 번째 갑이 동의를 했다가 자신의 소지를 을에게 양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양도인이랑 양수인 중에 누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죠? 양도인 즉 갑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그 다음 동의를 받을 때는 전체 사유 토지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그 다음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는다 라는 거 이게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었습니다 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유지는 어떻게 하죠? 포함하고 공유일 때는 한 명 근데 구분소유자일 때는 각각 그 다음 3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위한 공남 공고일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증가한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하니까 공남 공고일 전의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상정하고 증가한 사람은 추가 산입하지 말 것 그 다음 동의를 받을 때는 전체 사유타지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그 다음 국공유지 관리청이 동의를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박스 밖에 동그라미 3번 주합 설립에 동의를 했다가 동의를 철회하는 거죠 그럴 때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죠 근데 이 동의의 철회는 항상 여기 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만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의 철회는 항상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그리고 동의를 철회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 그 다음 동의의 승계 주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지르겠죠 갑이 동의했다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합니다 그러면 이 의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양도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니까 다만 이 을 역시 주합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똑같은 게 아까 개발 계획할 때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211페이지 주합 설립 시 동의 요건과 211페이지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의 요건이 똑같죠 이렇게 해서 개발 계획 수립할 때도 요거랑 똑같이 동의를 받습니다 해서 면적을 산정할 때 거기 보시면 국공의지는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공휴일 때는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소유자로 보지만 구분 소유자일 때는 각각 그 다음 공남 공고일 후 소유자 수가 증가하죠 그럼 공남 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하는 사람은 추가 산입하지 말 것 그 다음 4번에 동의를 철회한다 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줄 중간에 두 번째 줄 중간쯤에 보면 동의를 철회 했을 때는 그냥 제외라고 하지 마시고 동의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동의자 수에서 그 다음 5번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됩니다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이랑 세 번째 줄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 토지 소유자가 변경 했을 때는 기존 토지 소유자 즉 양도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박스 밖에 동의를 받을 때는 전체 사유 토지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그 다음 국공유지 관리청에 동의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개발 계획 수립할 때랑 여기 조합 설립할 때의 동의 요건 이 똑같고 동의자 수 산정 방법도 똑같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 232페이지 다시 다시 232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조합의 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하죠 해서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되고 조합은 언제 성립하죠 인가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 한때 성립하죠 그 다음 준용 규정 조합에 관해서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는 거 민법을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 찬성하든 반대하든 관계없고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관계없죠 그 다음에 권리 의무 보시면은 보유 토지 면접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면적이 작든 크든 항상 1인 1표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한 표를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정관에서 정한 조합의 운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합원들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에 공유토지라고 나와 있죠 233페이지 동그라미 2번 공유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얻은 대표하자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소유자도 한 명으로 보니까 의결권도 한 장만 근데 구분소유자는 소유자를 각각으로 보죠 그래서 의결권도 각각 줍니다 그 다음 공남공고일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얘네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죠 해서 의결권도 주지 않는다 라는 게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차별금지 조합은 환지 계획을 작성하거나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총회 에서 의결하는 사항 등에 관해서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내된다 당연한 소리인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법조문에 법조문에 앱을 하거나 지는거죠 다 한장씩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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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의 큰 사람들이 찬성을 했는데 100제곱미터가 갑자기 총회 드리트 중에 손을 들고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5천 제곱미터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이 손 안 내려?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런 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렇게 차별금지. 그 다음에 가로 3번.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과금의 산정 그런 것도 참고로 보시고 연체료. 조합은 그 조합원이 부과금을 납부를 게으리 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도 있고 안 내면 강제징수하는데 조합은 민간이니까 자기가 직접 강제징수를 할 수 없어서 시장, 군수, 구창장에게 위탁을 하죠. 그걸 증수, 위탁 이라고 하고 수수료는 4% 증수, 위탁. 네 글자니까 수수료는 4%.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 필수적 집행기관에서 조합에는 조합장 한 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죠.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의 직무 1번, 2번, 3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4번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죠.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피하기 위해서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래서 겸직금지 그 다음에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가 없고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결계약 사유는 4가지 피성년 의견님, 피한정 의견님, 미성년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않이하기로 확정된 후 얼마?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고받은 날로부터 2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임원이 될 수가 없고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 된 자가 결계약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언제 자격을 상실하죠? 다음 날, 이 개발법의 다음 날이 되게 특이한 거고 보통은 당연히 임원합니다. 그 다음에 총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결정을 하고 총회는 반드시 둬야 됩니다. 총회가 없는 조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대의원회 개발법에서 대의원회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몇 명 이상?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둬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의원회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즉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회의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라는 거 그 다음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데 총회에서만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있었죠? 총회의 정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너무 중요한 거라서 대의원회에서 대신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정관 두 번째는 환지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발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임원의 선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조합의 합병 내지는 해산 얘네들은 너무 중요한 거라서 대의원회에서 대신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해야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정환아 게임해 이렇게 정환아 게임해 이거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괄호 안에 것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환지계획이나 개발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합병이나 해산에서 해산하는 경우 청산금의 징수 교부가 완료된 후에 해산하는 경우도 제외합니다. 이런 것들 괄호 안에 것까지 보시면은 정관의 변경 그 다음에 개발계획 환지계획이 작성인데 개발계획 뒤에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죠? 실시계획은 당연히 제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환지계획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의 선임 그 다음에 합병 또는 해산인데 이 합병이나 해산에서 청산금의 징수 교부를 완료한 후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 괄호 안에 있는 것들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합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하고 면적 3분의 1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받아서 지정권자에게 인가 신청하고 그러면 조합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인가 받으면 안 되고 등기 한때 조합이 성립하죠? 그 다음에 총회는 조합원들로 구성이 되고 개발법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총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대의원회를 두는데 개발법에서 대의원회는 조합원이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조합장 이사감사 이 사람들 임원이라고 하고 임원은 겸직금지 의무가 있고 결격사유 이런 것들을 해당하면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근데 원래 임원이었던 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다음날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음날 그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조합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236페이지 실시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실시계획 페이지 236 자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실시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건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실시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이건 누가 하죠 지정권자 누가 합니까 무조건 지정권자 그 다음에 자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의 내용 중에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고시를 의지해 줍니다 다만 종전의 관리계획 내용과 실시계획의 내용이 충돌하는 거죠 저촉이 될 때는 실시계획의 내용을 우선시합니다 종전권 옛날에 만들어진 거고 실시계획의 내용은 최근에 만들어진 거니까 이걸로 변경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지정권자가 시행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안 받겠죠 지가 지한테 받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하겠죠 이럴 때 지정권자가 국장인 경우에는 시, 도, 대도시 지정권자가 시, 도지사일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를 할까요? 의견을 들을까요? 밑에 사람이니까 의견을 들어야겠죠 이게 실시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36페이지 실시계획의 작성 나오는데 시행자는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은 뭐 내용에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의 대통령용으로 전하는 사항이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은 이것보다 상위계획인 개발계획에 부합하게끔 그 다음 실시계획 인가는 누가 하죠? 지정권자 그리고 인가를 하거나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지정권자가 국장일 때는 시, 도, 대도시 시, 도지사인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는 거 아니고 의견 들어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여야 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변경인가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변경할 때도 인가받는데 경미한 상황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 고시, 공남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237페이지 저 끝에 237페이지 맨 밑에 고시의 효과 보시죠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밑줄 그 고시된 내용 중 국계법에 따라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밑줄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의 밑줄 저쪽되는 사항 은 밑줄 고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의 내용을 우선시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의제가 되죠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나면 뭐 해야 되죠 지형 도면을 작성해야겠죠 그 지형 도면 작성도 사업 시행 기간 안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받은 경우 이러한 것들이 의제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39페이지 감리 이런 건 됐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241페이지 시행 방식이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에서 실제적으로는 두 가지밖에 없죠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까지 그래서 거기 241페이지 시행 방식에 보시면 수용 방식부터 먼저 보죠 수용 방식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이 집단적인 조성화 공급 집단적인 조성화 공급 그리고 나머지는 환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실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합 그 밖에 구액 변경 또는 지목 또는 형질 변경이나 공공실의 정비가 필요할 때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집가가 인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을 때는 수용을 하기 힘드니까 환지 방식으로 하죠 그 다음에 혼용 방식은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구분하는데 분할 혼용 방식은 여기는 수용 여기는 환지 구역을 딱딱 나눠서 하는 게 분할 근데 미분할은 나누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수용했다가 환지했다가 하는 게 미분할 혼용 방식 이 정도로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행 방식을 변경 보시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집가상승 등 지역개발 여건의 변화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지정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시행 방식을 변경을 할 수는 있는데 뭘로 바뀌는 건 안되죠 수용 방식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 누가 뭘로 바뀐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공공 공공 그 다음에 조합을 제외한 모든 시행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3번에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라고 돼 있죠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조합을 제외하는 이유는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공은 수용에서 환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혼용에서 환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모든 시행자는 수용에서 혼용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뒤에 바뀌고 나서 나오면 안되는 게 수용 방식이 나오면 안된다 라는 거죠 누구와 어떤 방식에서 뭘로 바꾸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만 바뀌고 나서 수용 방식이 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출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뒤에 이제 242페이지 2번 순환개발 방식 세입자 등 임재조색 공급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은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244페이지 수용 방식이죠 수용 방식 수용은 우리가 이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으니까 잘하는 거죠 한번 해보죠 자 이제 실시 단계에서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 좀 지우고 자 보시면은 페이지가 244페이지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수용 방식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든 시행자가 수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간 시행자는 수용 방식으로 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하고 플러스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는 거 이게 수용 방식으로 할 때 사업 시행자죠 모든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지만 민간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는 동의 요건은 딱 두 번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이 원칙은 행정청인데 예배적으로 비행정청도 시행자가 될 수 있고 그 비행정청은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지정을 받을 때 민간의 경우에는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민간이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할 때 동의를 받는 게 이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는 동의 요건 그 다음 수용을 할 때에는 원칙 무슨 법을 준용하죠 공치법 을 준용을 하는데 공치법을 준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죠 요게 첫 번째 항상 나오는 게 사업 인정 고시 의 특례 두 번째는 재결 신청 기간 의 특례 세 번째는 사전 현금 보상 의 특례 가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는 우리가 시설 사업 할 때는 실시 계획 고시 가 있는 때 이때를 사업인정고시 가 있는 걸로 봐줬습니다 그런데 수용 방식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할 때에는 실시 계획 고시 가 있는 때를 사업인정고시 가 있는 걸로 보니까 나무 신고 창고 짓고 수용 보상금 많이 늘어나들어 하는 거죠 해서 수용 시점을 앞으로 당긴다 라고 했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 대장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을 고시 세부 목록 을 고시 이 세부 목록 고시 가 어디 들어가는 거죠 개발 계획 아까 빡세다 중에 15번 별표 처럼 거 그게 세부 목록 고시 그러니까 수용 시점을 앞으로 당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대지에다가 나무 신고 창고 짓고 할까봐 세부 목록 고시 하고 드론을 떼어서 항공 사진을 딱 찍어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실시객 인가 받고 나서 사업에 착수하러 들어가면 나무 심어놓고 창고 지어놓고 하면 부르는 거죠 시행자가 루악 해가지고 항공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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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세부 목록 고시 할 때는 니 땅 나대지였잖아 요렇게 그래서 수용의 시점을 앞으로 당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특이하니까 시험에는 세부 목록 고시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은 다 똑같다 라고 했죠 사업 시행 기간 네 여긴 아마 사업 시행 기간 종료 1까지 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책을 보죠 244페이지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네 모든 시행자가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의 경우에는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산정기준일 이런 것들은 밑줄을 하나 해줬죠 토지 소유자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기준일 이후에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 총수에 포함을 하고 이를 동의자수로 산정한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취득을 했는데 사업에 반대하진 않겠죠 괄호 2번 수용을 할 때는 원칙 공치법을 준용하는데 공치법을 준용하지 않는 게 사업인정 고시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 그 다음에 재결신청기간은 사업시행기간 안에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그 다음에 사전현금보상의 예외로 나오는 게 바로 그 옆에 밑에 보시는 토지상환채권 이라는 게 나오죠 토지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 역시 공공시행자도 발행할 수 있고 민간시행자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시행자가 여기 갑의 저푸른 초원을 수용을 해보죠 1호간어치 수용을 하겠습니다 갑의 저푸른 초원을 수용을 하면 공치법상 원칙은 원칙은 여기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이걸 토지상환채권 이라고 합니다 자 원칙은 현금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발행을 하고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시행자들은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승인받을까요 지정권자 의 승인을 받습니다 다만 민간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민간이 채권을 발행할 때는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그 다음 토지상환채권은 수용보상금의 전부에 대해서 발행합니까 일부에 대해서 발행합니까 전부는 안되고 일부만 1억원어치 토지를 수용해서 1억원어치 채권을 발행해버리면 이건 환지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수용보상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발행하죠 그 다음에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도시개발사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만기가 도래서 갑이 이 발행자에게 지급 제시를 하면 이 발행자는 갑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니까 토지를 지급하죠 토지 다만 토지만 주는 건 아니고 건물로 상환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상환 들어가는 채권은 무슨 증권이라고 했죠 김영식 증권 이라고 해서 채권에 이름이 써져 있죠 그래서 채권을 이전하려고 할 때에는 채권 원부에 원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를 해야 되고 대항력은 채권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하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율은 발행자가 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죠 245페이지 발행자 시행자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일부를 전부 안되고 일부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니까 토지 주면 되는데 토지 뿐만 아니라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발행규모는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의 얼마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다음 민간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민간이 채권 발행할 때는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그 다음 발행 승인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승인받죠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죠 그 다음에 조건 토지상환채권 이율은 누가 정하죠 발행자가 그 다음에 상환자 들어가는 채권들은 김영식 증권 이라서 그 밑에 토지상환채권 을 이전하려고 할 때에는 치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에다가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되고 그 밑에 치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질권에 대항력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질권자 및 대상자에게 그 다음에 질권의 표시 채권에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질권이 설정됐다라는 사실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거 정도 그 다음에 이주대책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공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게는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선수금이라는 게 나오죠 선수금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가끔씩 물어봅니다 선수금이니까 대금을 미리 받는 겁니다 대금을 미리 받는데 당연히 그냥 미리 받을 수는 없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권자의 승인 그래서 거기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시행자는 선수금을 미리 받으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 밑줄 하시면 되겠죠 지정권자의 승인 그래서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요건이 나눠져 있죠 공공 밑줄 하시고 그래서 개발 개백을 수립 고시한 후 밑줄 사업시행 토지 밑줄 면적 10% 이상 밑줄 하시고 소유권을 확보 그 다음에 밑줄 밑줄 민간 밑줄 하시고 민간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밑줄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해서 1번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 밑줄 소유권을 확보라고 되어있죠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해야 될까요 100% 아무 말도 없으니까 소유권 100% 민간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되고 해당 토지에 서집된 저당권 등을 말소할 것 그 다음에 이번에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밑줄 이번에 공사 진청률이 얼마가 필요하죠 10% 공사 진청률이 10% 이렇게 해서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이 좀 다르다는 거죠 자 일단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시행자든 민간시행자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공공시행자의 경우에는 개발계획 수립고시 후에 면적 10%에 대한 뭘 확보해야 되죠 소유권을 확보 면적 10%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나머지 민간시행자의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과 후 그러니까 민간시행자의 경우는 훨씬 더 늦게 선수금을 받을 수 있죠 실시계획 인과 후에 소유권은 얼마나 확보 100%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공사 진청률이 10%가 필요하죠 이렇게 그래서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이 공공이랑 민간이 다르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원형지죠 247페이지 도시개발사업은 이런 저푸른 초원을 그림같은 집을 짓기 전 단계인 네모 반듯한 택지를 조성하는 게 도시개발사업이 하는 역할 인데 개발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토지를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 형태 그대로 주는 땅이 있습니다 요걸 원형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도시개발사로 조성된 토지를 조성토지라고 합니다 이 원형지는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얼마 3분의 1 이내에서만 공급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원형지를 공급하는 절차가 있었죠 자 중간에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 지정권자로부터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공급 계획을 제출하는 거죠 그리고 지정권자는 승인을 내줄 때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받은 시행자는 원형지 개발자 원형지를 받아서 개발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급 계약을 그리고 원형지 개발자는 시행자에게 세부 계획을 제출하죠 그러면 이 시행자는 세부 계획을 실시 계획에 반영해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원형지라는 건 조성토지에 비해서 가격이 싼 땅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공급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해서 법에서 정해진 딱 정해진 사람한테만 주죠 국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내지는 공모에서 선정된 자 학교나 공장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 이런 원형지 개발자는 아무나 받으면 안 되니까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 원칙은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 아무나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하는데 예외적으로 학교나 공장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의 결과 유해상 유찰되면 다시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247페이지 원형지의 공급이죠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 원형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이렇게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박스가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될 수는 없고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시행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그리고 학교나 공장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가로 3번에 나오는 게 이 그림으로 대체하시면 되겠죠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그래서 가로 2번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할 때에는 원형지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되어있죠 그리고 원형지 공급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 원형지 개발자나 원형지 공급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원형지 공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동그라미 1번 승인식인데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거기 밑줄 해놓죠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원형지 공급 승인을 할 수 있다 그 개발계획 안에 보면은 원형지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 안에 그래서 그렇게 개발계획을 작성을 해놓고 원형지 공급 승인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2번에 조건부 승인인데 여기 승인을 내어줄 때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3번 시행자는 개발 방향과 승인 내용 및 공급계획에 따라 원형지 개발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승인을 받고 나면 원형지 개발자와 시행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원형지 개발자는 무슨 계획을 제출하죠? 세부계획 원형지 개발자로부터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어디에 반영해줍니까?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48페이지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는 원칙은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으로 다만 학교나 공장부지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자는 경쟁입찰 근데 경쟁입찰의 결과 2회 이상 유출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그 다음 공급가격은 표시가 되어있을텐데 어디? 협의에서 정한다 그래서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업무범위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리고 원형지라는 건 조성토지에 비해서 가격이 싸죠? 이렇게 가격이 싼 당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준 겁니다 근데 이걸 제3자한테 혼랑 팔아버리면 안되니까 일정 기간 동안 매각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 근데 가로 안에 누구는 팔아도 된다라는 거죠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는 제외 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용으로 전환하는 기간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주행 주택이나 공공문화실 등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경우 애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 미리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았을 때 애는 원형지 개발자가 직접 개발하기 힘든 내용의 사업은 다른 사람에게 팔아가지고 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형지 매각 제한 기간은 박스 안에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계약 체계로부터 10년 중에 두 번째 줄 가로 안에 먼저 끝나는 기간 먼저 끝나는 기간 이렇게 그래서 공사 완료가 뒤에 될 테니까 그때부터 5년 계약 체계로부터 10년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까지는 매각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6번, 7번 지정권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 글자 하나하나를 외우기보다는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죠 지정권자는 승인을 내줬는데 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취소한다라는 건 지정권자 밑에 있는 시행자나 원형지 개발자가 말 안 들으니까 승인을 취소합니다 해서 시행자가 제출한 공급계획 원형지 개발자가 제출한 세부계획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로 6번에 가로 6번에 1번, 2번 박스 안에 시행자가 공급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원형지 개발자가 세부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시행자나 원형지 개발자가 자기가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거죠 이럴 때 그 다음 승인을 내줄 때 조건을 붙였는데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3번 시행자 또는 원형지 개발자가 이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게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는 지정권자 밑에 있는 이 사람들 말 안 들을 때입니다 시행자, 원형지 개발자가 제출한 공급계획이나 세부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조건을 붙였는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얘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계약을 해제한다라는 건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계약은 그러니까 이 사람 원형지 개발자가 잘못하면 계약을 해제합니다 원형지 개발자가 잘못할 때 해서 보면 여러분들은 책을 보십시오 원형지 개발자가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합니다 첫 번째 사업에 착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착수는 했지만 사업을 질질 끌죠 지연시킵니다 세 번째는 원형지를 제3자한테 홀랑 팔아버립니다 네 번째는 계약의 내용을 위반했습니다 이럴 때는 계약을 해제한다는 거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이 원형지 개발자가 잘못하는 겁니다 원형지 개발자가 그래서 첫 번째 사업에 착수를 안 할 때 사업을 지연시킬 때 원형지를 홀랑 팔아버릴 때 계약의 내용을 위반할 때 이야기처럼 좀 기억을 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글자 한자 한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는 시행자나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계획 세부계획 이행하지 않을 때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이 사람 원형지 개발자가 사업을 잘못하는 겁니다 해서 착수 안 하고 지연시키고 원형지 홀랑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고 이럴 때 네 그 다음에 시정요구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해제를 하는 게 아니라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 해제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성토지 등의 공급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 내가 시행자입니다 내가 돈 벌려고 이렇게 조성토지를 공급해서 이 토지를 분양을 하는 거죠 돈 벌려고 사업했을 때는 누구한테 이걸 팔까요? 돈 많이 주는 사람 그래서 제일 돈 많이 주는 사람에게 A-19역을 분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칙은 이 조성토지를 누구한테 팔면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팔죠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팔기 위해서는 경쟁입찰 추첨 수의계약 중에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칙들은 외우는 게 아닌 겁니다 원형지 개발자는 아무나 받으면 안 되니까 수의계약 조성토지는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경쟁입찰 근데 예외적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 추첨하는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추첨하는 걸 외우기로 했습니다 추첨하는 거 해서 추첨은 첫 번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 두 번째는 공공택지 세 번째는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장용지 이런 것들은 추첨하죠 이렇게 해서 요거 규 공 단 공 요렇게 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 공적인 것들은 수의계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토지의 가격이죠 가격은 원칙 감정가 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공적인 거 공적인 거 보죠 249페이지 조성토지죠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애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라고 변경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 옆에 동그라미 1버지 작은 글씨 원형지는 공급하려고 할 때 시행자가 공급계획을 제출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조성토지는 그냥 공급계획을 제출만 합니다 따로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기준 보시면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실시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 경우 시행자는 기반시설을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조성토지 원칙은 공급방법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죠 다만 우리는 추첨하는 걸 외웁니다 추첨하는 거 그래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두번째는 공공택지 세번째는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그리고 공장용지 근데 박스 위로 올라가볼까요 추첨에 이래도 불구하고 다음은 어느 안에 해당한 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가 원칙인데 다만 공공시행자가 공공시행자가 거기 미출하죠 공공시행자 1의 토지 1의 토지가 뭐냐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미출 임대주택건설용지 하는 경우에는 그 밑줄에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하여야 한다 미출 자 방금 해온 규공당공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를 공공시행자가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그냥 혹시나 해서 체크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 3번의 수의계약인데 시행자는 다음의 어느 안에 해당하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이 뒤에 숨어있는 추첨이 하나 더 있죠 조성토지 등의 공급 신청량이 지정권자에게 지출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서 정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되어있죠 자 원래는 조성토지 아 수의계약으로 공급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 수의계약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신청량이 공급량을 초과해버리는 거죠 자 수의계약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수의계약으로 줬을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수의계약으로 공급을 하는 건데 이 신청량이 공급량을 초과해버리면 이 사람들끼리 싸움을 시킬 수는 없겠죠 원래는 수의계약으로 받는 사람들이니까 해서 이 사람들끼리 뽑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추첨 이것도 숨어있는 추첨 하나 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설 이런 것들은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체크 하나 해드렸던 게 박스안에 사회복지시설이죠 이번에 근데 세 번째 줄 유료시설은 제외한다라는 거 오케이 요게 수용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수용할 때 원칙공지법 준용하는데 준용하는 특례 그리고 사전 현금보상을 예외로 나오는 토지상환채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원형지 조성토지 어떻게 공급하는지 그 다음에 승인치소사유 계약해제사유 그 다음에 원형지의 가격 조성토지의 가격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요런 것들이죠 이렇게 자 오늘 나눠드린 문제 빠르게 좀 정답만 체크해보죠 자 1번 문제인데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지정한 후 미국공 찾는 거죠 근데 5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30% 이하일 때만 그러니까 40%니까 안되죠 그 다음에 2번 오른 것 보시면 1번 대도시시장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지정하죠 그 다음 2번에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야죠 면적이 더 넓은 이런 것들은 제안할 때 나왔습니다 제안할 때 제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은 미개발지역 중에 하나니까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 지정해제에 관한 내용이다 올해 문제죠 이게 그래서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서 구역 지정고시된 날부터 개발계획 수립고시 개발계획은 얼마? 2년 2년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개발계획 수립고시한 날부터 실시계획 얼마죠? 3년 다만 거꾸로 할 때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5년으로 하죠 그 다음에 조합 오른 것 자 토지 소유자면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누구든지 조합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견권을 가지는데 공유일 때는 소유자를 한 명으로 보니까 의결권도 한 장만 주죠 그 다음에 3번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 해서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4번 동의 요건은 면적이 3분의 2고 소유자가 2분의 1 그 다음에 동의를 철회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를 하죠 인과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렇게 동의를 철회했을 때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 틀린 것 이것도 오랜 문제 같은데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되고 국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 도, 대도시 시장의 의견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누구한테인가 봤죠 지정권자 그 다음에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종전의 관리계획이랑 저촉이 되죠 그 다음에는 실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종전의 관리계획이 우선한 게 아니라 실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니까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뭐 뭐 뭐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옳은 지문입니다 의지될 수 있다 맞죠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정비법에 정비법에 355페이지 355페이지 정도까지 예습을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비법은 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1,2월달에 그래서 환지 예습 해오시고 환지 예습 해오시고 정비사업에 세 가지 비교하는 거 있었죠 그거 세 가지 비교하는 거랑 그 다음에 조합을 약간 설명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것만 공부를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